오케이 자 수리가 잘 되는 거 보겠지만 사실은 디프가 반대로 돌아가는데 디프가 힘을 받고 있는데 힘이 이렇게 세게 안 받네요 조금 약한 것 같아요 요거는 기아 메탈을 바꿨잖아요 아기 커브 이 안쪽이 조금 약한지 이제 허투르 하는 게 있어요 아 이거 허투르 하면 안 되는데 반쪽이 안쪽이 문제예요 쉽게 해서 요거 요거 요걸로 기아를 바꿔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 안쪽 기아가 안쪽에 나갔어요 안쪽이 지금 허투르고 있어요 이렇게 다음에 또 나갈 것 같은데요 기아까지 바꾸면은 표현이 되겠지만 요거는 일단은 주행을 다 되는 거 맞지만 이게 다 들죠 이게 다 들죠 땅에 놓고 한번 해 보겠습니다 힘이 안 받아서 아마 기아가 나간 것 같은데 이거 그냥 주행을 할 수 있지만 아 기아가 봐봐요 반대쪽 돌아야 되거든요 이거 밖에 안 두면 안 됩니다 기아는 우리님께서도 교체를 좀 해야지만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동영상 고치는 것도 내용도 보이니까요 우리 보시면서 기아가 좀 이상한 것에 대해서는 한번 더 추가적으로 점검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추가로 점검을 하고 추구하겠지요 이거 점검하겠습니다 다 아이테만은